더 이쁜 거 같아요. 집을 쉬고 앉아. 맛있어? 어, 맛있어. 찢었어. 진짜 찢고 나왔어. 찢었어? 찢고 나왔어. 나 이런 것도 좋아. 너무 예뻐, 너무 예뻐. 세이처만 봐봐. 어, 근데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야 돼요? 어. 이게 저한테 오해가 나와. 네, 저한테 오해가 나와. 아, 이런 것도 투명으로도 좋아. 그러니까, 투명으로도 좋아. 아니, 이거야. 이거야, 이렇게 오해가 너무 좋아. 이렇게 앉아있는 게 너무 멋있다. 이렇게. 아까 너무 꽉 껴웃 입을 때 먹을 수가 없네.